우리가 뭘 사왔죠? 하두! 하두! 말해 뭐예요? 양념장을 후딱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... 맛있겠다. 한근 육회! 플레이팅도 예술이다.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? 뭐예요? 장골에서 비단이 너무 잘 거야. 너무 귀여워. 특별한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아. 이걸로 가방을 만들어 놓고 가방. 이게 재밌다 이거. 가방? 너무 예쁘다. 뭐예요?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? 그래도 서사이즈 해 주려고 해요. 오, 아가씨! 미달이니까?